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통했습니다. 후보 입장도 잘 알고 있고요. 후보 입장을 아는 것과 별개로 선대위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대위가 알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사안에 따라가지고는 후보자는 이미 사과를 했고 근데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후보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선대위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어떤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불쑥 조수진 최고위원이 등장해가지고 8명의 교수 출신 의원들한테 후보자의 그 배우자의 경력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. 시간강사는 그렇게 늘 채용하니 별 문제 아니다.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.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사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저에게 그런 지휘 권한 및 기획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중지시킨 겁니다. 내가 대통령 대기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대기 내가 되는 게 좋죠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혀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저는 이런 carefully 헹구하고 있습니다. 공주가 센터에 대해서는 아맨, 인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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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. 너희대, 인형은 인형님, 인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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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. 감사합니다.